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,808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81만 6천 명 늘었습니다. 이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.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업과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. 나이별로는 60세 이상이 45만 2천 명 늘어나 증가분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. 통계청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와 수출, 돌봄 수요 등에 맞물리면서 이례적인 호조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.